뇌관식 뇌관식 오오 가자 이 쇼 지떼 좋아 지를 이용해서 짱 내버리자 뭔가 이상한데? 잠시 오 소리가 들리는데 너네 중가봇을 어떡해? 들켰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쟤들 무기도 없이 뛰어가네 잘하나맞다 나이 안섞자 오 좋아 잘하난데 일정도 없이 뛰어가네 내게 일어나자 자기 떄린다 첫번째 벨는 칫솔에 이시에 아기 어머니가 그가 그가 지치기 그가 그는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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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렛츠 여기 우리 어? 짓땜? 어...아...여기? 이걸 풀어주면? 불을 끄면은 오케이 자 가라 저기로 가는건가? 지나가면 되나? 오케이 오우 알았어 아 이거 죽이면 안되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쟤 죽어라 그렇지 아니 또 짱토리 풀어 위로 올라가라 아 불이 있구나 저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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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래 가라 암살자 쟤... 내가 넌 이렇게 안해야돼 거짓말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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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야 될까... 흠... 흠... 아...이... 애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이다. 가라. 그렇지. 아 얘가 안통하네. 어떡하지? 우와. 우와. 그렇지. 뒷대가 필요해. 오. 오케이. 오케이. 잘했어. 아 짱이돌이 없는데? 아 여기 있다. 이탈리스는 학생들의 사랑을 잃어버렸어.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. 파트카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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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세요 다시 대로 끄고 어? 아, 안내렸어 아, 궁백 아, 궁백이 전혀 신경 안쓰고 있었네 궁백이 처벌이 어? 공룰 조심하네 어? 쟤 어떻게 죽이지? 어? 숨어 오케이 어? 저기있어? 오케이 갈게 어? 뭐 짱도가 더 추울거 없나? 어? 저거 뭐야? 아? 루스에 쟤 왜 저기있어? 어떻게 넘어가지? 저거 뭐지? 아아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 어이 그 병 안으로 위에서 아, 까르네 내가 그릴때로 아, 까르네 아, 까르네 알지? 아, 까르네 로제, 닥터를 잡고 휴고를 잡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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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, 아 오, 클럽다 클럽다 아 오케이 어, 쟤 또 굴지 피고 왔네? 오케이 오케이 가자, 가자, 가자 땅돌이 더 필요한데? 오케이 오케이 케익 protocol 불을 꺼야 돼 아, 불 끓이는데, 진짜 많이 필요하네 여덟 모두는 힘쓰는거 제가 다 지켜 선장이 무너지러기 전에 빨리 가야되는데 아 이것도 무너졌어 호박인가 오 이게 뭐야 잠시 짱돌 문에 냅시다 어 저 친구는 너에게 맡기만 오케이 아 이거 안톱 땡돌 어... 요거는 이건... 3명인데 G를 어떻게 할 수 없나? G가 없나? 일단 제가 뒤돌 때 G를 루스리그로 루스리그로 어? 빗나왔어 나 왜 못죽였어? 하나 더 오케이 짱돌 어... 어... 그래요? 81점이예요? 오오 오오 엄마가 죽었어 어떡해 잘생겼어 눈을 열어주세요 카치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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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바로 도착해 저기! 카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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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치 도착해 형님 내 아들 굴러가 로제 도착해 도착해 도착하여 나를 카치드 어 왔다 자 이번에는 오케이 사라다 사라다 오케이 여기서 올텐데 예수 온다 이제 돌다 공수도 있네 어 또 온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로드릭 오오오 예수 오오오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야되나 영상으로 넘어가네요 고 왠지 혼자 남을거같아 아이구 이거 엄청난 정신력이네 이거 엄청난 정신력이네 이거 엄청난 정신력이네